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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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? 이시유? 이시유? 이러고 있어. 이시유. 아주 집중하느라. 둘째 좋아하나? 이시유. 어떻게 먹고 있는거야? 왜 소리가 나? 이시유야. 이시유야. 빨대껍 조사하네. 아침이라 기분 좋아? 이시유 이거 눌러보세요. 이시유. 이시유. 눌러보세요. 이시유. 둘 다 뽀로 뮤직하우스를 엄청 좋아하네. 도대체 이게 뭐가 좋지? 에듀하우스는 잘 안보네. 에듀 테이블? 에듀 테이블은 잘 안보더니. 이거 마음에 드나봐. 아, 들어. 근데. 침을 엄청 흘려. 이시유. 이시유 자세가 힘든가? 이시유. 전화기에 침을 엄청 흘리네. 이거 물티슈 좀 줄래? 응. 이거 여기.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휘의 손으로 가르쳐주기 앉아 이제! 힘들어 앉아 앉아요 앉으세요 이지휘 앉으세요 지휘야 힘들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봐 자 됐다 또 들을까? 거ッ 뭐 안 해? 정말... 잠깐만 강아지 새끼 아빠가 엄마가 애기 엄마 엄마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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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유가 엄청 관심있어 지유야 이제 쉬울 차례인데 지유야 여기도 있어 경기 물도 내려보자 아 그렇게 하는거야 지유가 가르쳐주고 있어 지유야 지유야 아유 잘했네 인간에서 시원해 나가야 돼 손 닦는거야 응 으흐흐 응? 1주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는 애기고 아빠는 운뚱해 날씨네 날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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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열어볼래? 문 열어볼래? 문 열어볼래? 잘했어 문 다시 찾자 끝 지유 뭐해요? 지유야 손을 닫아요 손을 닫아 숙소 숙소 자 손이 나요 오지이 싫어 아고들어 아고들어 시유 따잔 따잔 싫었어 끝 끝 끝 아아아